오, 맛있다. 이번에도 그랬잖아. 응, 맛있잖아. 이거 청국자예요. 청국자 이거는? 맛있게 보여요. 네, 진짜 맛있어요. 얼마 드리면 되는지? 3,000원.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청국장 이거 실가리국 끓일 때도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실가리국 끓일 때도 있고. 네, 실가리국 끓일 때도 있고. 네, 실가리국 끓일 때도 있고. 더 맛있어. 더 맛있어요. 청국장 넣는 게 실가리국 더 맛있다고요? 네, 맛있어. 아, 맛있어. 김치 넣어도 맛있는데? 예. 그게 지금 청국장이요? 네, 한번 잡숴봐.